탈락거도 똑같은 거 사지 말라고 가방에도 하나 왔어 이번에 가방을 또 사! 그리고 엔스타에 맨날 끝같은 타방밖에 없는 거야 아니 인스타에 올리려 여행간이야 근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발렌시아가 한 거 어? 지금 표절이라고 시비가시나요? 아뇨아뇨아뇨 특히 이 언니가 너무 예뻤어 네 언니꺼? 이거 다 예뻐 감사합니다 함정 수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지우입니다 짠 도영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택배 언박싱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 오랜만인 거 아니야 정말 내 채널 처음인 거 같은데 먼지와 함께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조금 조력자이자 감시자가 있어요 왜냐면 제 남자친구가 왜 여기 현관에 택배가 이와큼 쌓여 있냐라고 살짝큼 잔소리를 하는 거 같길래 제가 오늘 샀던 이 택배들이 과연 정말 가치가 있는 물건들인지 한 번 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의 조력자를 여기에 이렇게 앉혀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평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하나 있어 맞아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었으면 이렇게 택배를 오래갖게 내두지도 않았어요 콘텐츠를 위해서 사중 정말 필요해서 상관하는 콘텐츠를 위해서 그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한 2주 정도 택배를 일부를 안 까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고 저도 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빠르게 사실 까볼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뭘까? 오! 가방이잖아 이거는 무신사에서 산 일리고 시그니처 백 실버라는 제품이고 제가 이번에 가방이랑 옷 쇼핑을 조금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만간 제주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매일 가방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래요? 샀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 가보고 가보세요 디자인 보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맞춘 거는 그래도 디자인이 예쁘면 굉장히 용납을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짜잔! 어때요? 이거 집에 똑같은 디자인 있잖아 그것은 크로스백이고요 이것은 숄더백이에요 크로스백 짧게 들면 숄더백이 작아 길이 다 줄줄 아니죠 엄연히 크로스백과 숄더백은 다르죠 칼라 꺼도 똑같은 거 사지 말라고 너무 예쁘지 않은 편인데? 66,960원에 샀어요 리지널으로 아프게 네! 저렴한 편이다 근데 성장이 고급스러워 예뻐! 사이즈도 너무 작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 같고 몇 먼지인지 비교해보자 1번지 정도 1번지 사이즈네요 1번지 사이즈네요 꽤나 작네요 정말 작네요 크로스백으로 메일 수 있는 이 끈도 같이 들어있고 안에 수납 공간은 하나 있어요 하나 지퍼 하나 2,965원이면 잘 샀다고 합니다 6996 6996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칭 성인이에요 잘 샀나요? 대칭 있게 되면 잘 샀나요? 선대칭이긴 한데 마지막에 본 게 붙어가지고 어쨌든 잘 샀던 얘기죠? 네 탑기 어? 이것은 먼지 건가 보다 오오 먼지 용품이지 않을 거예요 잘 샀네 먼지에게 쓰는 건 꼭 할까? 아깝지 않지가 않아요 아 슬리커 브러스입니다 제가 여러분 슬리커 브러스를 지금 네 개째 사고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강아지 입이 지금 제가 이걸 왜 또 굳이 구매를 했냐면 이 갈고리 부분이 다른 걸 쐬어가지고 너무 뾰족뾰족한지 먼지가 너무 싫어합니다 그나마 먼지가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조금 편한 거 같아서 이걸 썼고 이게 좋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털을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한 번 비켜줘요 한 번 비켜줘요 한 번 비켜줘요 어? 어 이거 너무 그만대 싫을 거 같은데 아 실태 놀랐어 그리고 또 통당비 네 다음은 가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포니테일에 꽂혔거든요 머리를 묶는 거 근데 제가 똥머리 가발은 있는데 포니테일에 가발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한 번 사봤어요 포니테일 가발을 산 김에 이것저것 가발을 많이 샀어요 왜냐면 핑계가 아니라 나는 영상에서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너 그 얘기 안 쳐 내가 머리를 단발로는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발 가발을 사봤어요 이 단발 가발로 약간 단발 메이크업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포니테일 가발은 이렇게 두 가지를 샀습니다 하나는 완전 생머리에 이 정도로 긴? 긴 포니테일을 샀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웨이브 있는 포니테일로 샀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완전 싫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묶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집게 형태로 돼있어요 요렇게 제가 지금 머리가 중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묶으면 진짜 말꼬란색처럼 엄청 안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보세요 이게 뭐야 상태에서 이거를 딱 찍기만 하면 요렇게 오 길게 그냥 포니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데 아 먼지야 먼지가 빠니 때나 나온 거 물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꽂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엄청 잘 썼었는데 그 전에 있던 가발들은 너무 속나고 심해가지고 새롭게 여기 포니테일 가발을 샀습니다 이걸로 아마 제주도가 한번 쓸 거 같은데 이거 달고 셀카 찍은 거는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여기다가 올려볼게요 다음은 짜잔 흰옥에 썼어 나 이건 뭔지 알아 이거 뭐냐면 내가 맨날 아침마다 집에 뿌리는 스프레이 알지 아아 그거 향균도 되고 냄새도 엄청 없애주는 그거거든 그거 리킬을 샀어요 스프레이도 이거거든요 키녹 더 스프레이요 이게 약간 편백향 나면서 향균도 잘해주고 냄새를 진짜 싹 없애주거든요 진짜 좋아요 근데 먼지 키우면서 이제 강아지한테 필요한 용품 뭐가 있나 했는데 모나 언니 그 강아지 삶의 질 상습 영상이 있나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나는 냄새를 싹 없애준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사가지고 미리 무비를 해놓고 또 이제 먼지 오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불어넣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리필로 팔더라고요 줄잉이를 그래서 이거를 언제든지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냄새가 진짜 엄청 진하지도 않고 사실 강아지 냄새랑 뭔가 진한 향수 냄새랑 섞이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냄새 아니고 완전 은근한 현백향 나면서 진짜 집에 있는 그 비릿한 냄새를 싹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리필까지 한꺼까지 샀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이 조금 나가 요거 내가 많이 안 해줘요 아니 먼지 계속 케어하다가 지금 가지고 있었어 이해해줘야지 이거는 알았어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게 아침에 먼지가 이제 배변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먼지 그래서 이걸 안 부릴 수가 없어요 다음 이거는 마땡킴에서 마땡킴 마땡킴 아니야? 마땡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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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마땡킴이잖아 가방을 또 하나 샀어요 가방을 또 사 가방을 또 사 아니 저 가방채 잘 안 사잖아요 저는 막 엄청 명품보다도 그냥 예쁜 거 있으면 다 사요 명품 욕심이 별로 없어요 맞아 근데 케이스 너무 예쁘다 무슨 일이야 짜잔 이거 아니 오 저는 완전 미니백인데 약간 미니멀한 오피스나 이런 거 입을 때 포인트로 쓰고 싶어서 근데 뭐가 들어가긴 해 거기? 안 들어가죠 여기는 쿠션.. 핸드폰도 안 들어가게 돼 털을 메고 가방을 따로 메는 거지 그럼 거기 가방이 아니라 족두리 아니야? 너무 예쁘지? 진짜 좋다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포인트로 체인을 해가지고 가방이라는 게 보단 저기 아네 모공광비 씨 들고 다니고 신용품으로 쓸만하겠네 아 이걸로 그리고 이거 보니까 가죽이 엄청 탄탄해요 눌러도 막 눌러지지도 않는 재질이고 엄청 탄탄해서 무너질 일도 진짜 없는 이거 솔직히 내 스타일 다 인정? 진짜 너무 예쁘지?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솔직히 일반 디자인은 집에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이번에 실용성을 잘 모르긴 하겠어 이거 얼마지? 책잠가야 원지야! 가서! 가서 물어! 다음은 어? 이것도 크림돼서 온 거 제가 보니까 약간 이거 이따 갈까? 뭔데? 가방이 돼 가 아니 저 가방 채 잘 안 사잖아요 여행을 3박 4일에 가방을 3개를 사면은 기존에 있던 가방은 안 드시겠다고? 아니 너무 가방이 지겨운 거야 그리고 인스타에 맨날 똑같은 가방 밖에 없는 거야 아니 인스타에 올리로 여행 가냐 너무 예뻐 짜잔 어때요? 집에 없어요 저 이렇게 생긴가 봐 근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긴 이거 그 발렌시아가 뭐 남친 표절이라고 씹히워지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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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토드 달린 거 많이 나오니까 근데 나도 귀엽지 않아요? 저 약간 힙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짜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저 가방이랑 비슷한 가방에 들고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일단 가방장을 한번 까볼까? 아 없어 진짜 그런 거 없으니까 이거 안 해도 공간이 진짜 넓어요 완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제재 수납은 지퍼가 없는 게 아쉽다 이 안에 요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편의점이 그동안 그 옆에 이렇게 쓴 돈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한 번만 정리해주세요 총 얼마인지 앉아 인스턴트 펑크다 너 가방? 아 가방 아니다 가방이 자랐잖아 저는 양말을 샀습니다 인스턴트 펑크 평소 좋아하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브랜드잖아요 옷에는 제가 최근에 나온 시즌들은 엄청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을이고 긴 양말을 신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4팩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양말치고 비싸긴 하지 인스턴트 펑크라는 로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짜잔 요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 상당히 사람들이 약간 이 발이 너무 작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30도 들어가는 사이즈이긴 해가지고 괜찮을 거 같고 특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스턴 로고가 요렇게 반큐했어요 살짝 이렇게 살이 비치네요 네 살짝 이렇게 비치는 돼지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나는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세로 줄이 있잖아요 세로 줄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좀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있어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만 있으면 아쉽잖아요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어머 나 세상에 4개 프리 컬러 4개 프리 컬러 팩이 나왔다 그래서 요것으로 구매를 했답니다 다음 다음 텐션 올려 이건 뭘까 액세서리라고 나 액세서리 3쪽이 없는데 그 날이 제가 사실 지금 여행 간다고 하나씩 켜졌어요 아 이거 먼지 거다 이거 제가 먼지 선물로 산 건데 아 이거는 정말 잘 샀다 그치 먼지에 M M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먼지 이름이랑 이제 만약에 진짜 혹시나 애가 어떻게 탈출을 했을 때 이제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필요하네요 여러분 강아지들은 항상 이런 걸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먼지는 웜톤이기 때문에 골드로 우리 먼지 어때? 예뻐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인식표 안 보이는데 다음 다음 아 이거는 나 인스타에서 보고 혹해서 산 제품 하움에서 나온 쉐딩 세트거든 내가 원래 화장품을 막 엄청 신기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거 너무 궁금한 거야 제가 인스타 이 영상을 보고 와 진짜 신박사다 너무 괜찮다 싶어서 한 건데 이렇게 브러쉬랑 틴트가 있는데 이런 팔레트를 짜가지고 이거 나 여기 M자 빈데 있지? 여기 M자 빈데로 채우는 거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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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그래? 채워지고 있어? 오! 채워졌어 채워졌다고? 어 자연스러운데? 그래?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보면 대중이 있는 M쪽이랑 이거는 제가 사용법을 조금 더 익힌 다음에 써보면 될 거 같아 땅!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어? 하 나 이거 사는 기억이 없어 아 아 이거 생일선물받았어 아 하 이거 조민이가 생일선물로 사줬어요 어때? 너무 예쁘지? 예쁘긴 하네 그러면은 지금 생일선물로 사준 가방 플러스 본인이 쓴 가방이 3개 있으니까 네 반드시 선박살 여행이니까 네 매일만 한 개씩 빼도록 하세요 당연하지 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요 제일선물로 뭔가 가방 하나 더 바르니까 기분이 좋네 후민아 고마워 버스 저희 버스 버스 다 까버린다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는 아 이것은 옷이다 옷이랑 신발이에요 약간 오버티 사이즈의 가을 자켓을 하나 샀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아리라인을 잡을 수 있네 바로 그것이지 그리고 어깨 뽕이 있어가지고 약간 어깨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무거운 느낌의 자켓을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 지금 약간 조금 실망했어 왜 내가 생각한 색깔이 아닌데 올리브 색깔을 산 거 아니야? 상세페이지는 이것보다 좀 더 브라운 색이었어 아 그래? 한번 입어볼래? 뭐 근데 예쁘긴 하잖아 예쁘긴 한데 느낌이 있어 나 바로 약간 가을여자 됐는데 아 근데 이거 지금 좀 잘 어울리네요 어 나 약간 약간 좀 가을여자 같지 않아? 약간 효고 같아 효고 같다 자 다음은 발레코어 리본 스텝 에리제인 쿠션 슈즈 하하하하 아쿠트 분실 시 반품과 교환 불가이니 주의해 주시기 짜잔 이제 죽겠네요 네? 어때 어때? 예쁘지 않아? 네 이거 브랜드에서 산 신발 아니고 그냥 우쇼핑크 하나라고 에이블리에서 다 샀거든요 어글리 주즈같이 생기는 라다가 갑자기 발레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신발에다가 아까 전에 산 양발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랑 같이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티커트랑 같이 매치해서 입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짜잔 예쁘지 않나요? 자 다음은 신기한 게 택에는 또 쥬디샵이라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진빵 남자아시 아 중국에서 온 옷의 옷이네요 요렇게 생겼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에다가 리본을 걸 수 있는 제품을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 티저츠를 입으니까 너무 좋겠는데 이제 오픈 숄더로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 이것도 나 지금 약간 다만색인데 색감이 내가 생각한 색감이 아니네 생각보다 너무 얇아서 이거 부드러워 다 미칠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은 제품을 컬러를 두께를 샀어요 하늘하늘한 나시 블라우스에다가 약간 훌렁훌렁한 가디건을 입는 거에 꽂혔거든요 요런 거 딱 걸쳐있고 위에다가 이제 가디건 같은 거 이렇게 훌렁훌렁하게 입어주면 환절기에 뭔가 너무 춥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게 살짝 이렇게 어깨를 걸쳤을 때 뭔가 약간 여리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17,910원 진짜 싸죠 진짜 싸죠 에이블리나 이런 데서 옷을 사면 엄청 싸가지고 자 다음으로 가시죠 네 이거 카보 팬츠인데 가을에 그 카보 팬츠 많이 입잖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옷이 얇아가지고 완전 바스락거리는 재질이랑 하나 샀고 이거 화색 페이지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언니가 너무 예뻐서 언니꺼 이거 다 예뻐 장난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함정 쓰자라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요렇게 쓰겠어요 제가 약간 그거는 치골이라고 하나 하죠? 골반은 옆으로 나온 거잖아 근데 치골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번 M 사이즈를 샀었는데 제가 키가 작고 뼈가 엄청 굵은 타입이 아니여가지고 바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니는 수준이라 이번에 S를 샀는데 지금 허리 사이즈 보기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는데 이 포켓이 이 라인이 예뻐요 이렇게 중간에 요렇게 벌어져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황으로 떨어진 라인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제주도 가서 아마도 입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가 숱다운하니까 후기 가능하면 댓글에다가 다 써줄게요 이게 괜찮은데 다음 다음은 워터 캄캄 나시 원피스 워터가 캄캄하는 나시 원피스인데 제가 먼저 디자인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여기 앞에 띠찌 가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내가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도 꽤나 얇거든요 여러분 살짝 총에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아내 나스위를 입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요즘 이런 디자인에 꽂혔나봐요 이렇게 어깨가 슬리브리스로 나오고 이렇게 트르르르 타느라고 꽂히는 거 근데 나 좀 당황스러운 게 이거 나 원피스로 입으려고 산 거 같아 전혀 원피스를 입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데? 아 아니요 그렇게 짧진 않다 뭘 신고 당해 뭘 신고 당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 그 친구는 샀는데 못 입을 것 같아 너무 예뻐거든요 진짜 예쁘죠 여러분 디자인이 진짜 예뻐 이번에는 제가 실착을 이제 점검을 한번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내가 사고서 조금 걱정한 게 내가 이게 살짝 살짝 있잖아 약간 제 컴플렉스가 이제 가슴인데 가슴이 너무 큰 게 싫은데 이게 좀 감싸인지가 안 맞을 것 같아 그 착장을 보고서 눈 놀아가서 샀는데 안 맞을 것 같아 계속 걱정인데 한번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드릴게요 근데 이 패턴이랑 컬러랑 너무 예뻐 아 안 맞을 것 같아 안 돼 짠 요것도 제주도에서 입으려고 산 거 어머메신 니트 오버핏 2A 후드 집업이라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할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이런 메쉬 구멍이 뚫린 베이지 색깔의 뭔가를 사세요 왜요? 잘 어울려요 제주도 색깔이랑 제주도가 초록초록한 풀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약간 컬러감이 다채로운 그런 섬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옷을 너무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입어버리면 이 사진에서 너무 신호등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약간 베이지 컬러를 많이 입으면 그 제주도 무드에 엄청 잘 어울려요 괜찮다고 하고 이런 거 입어주면은 진짜 사진에서 엄청 예쁘게 나오고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고 그 제주도의 약간 그 느낌과 감성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어요 라스트! 데님 아노락 푸드 집업 크림입니다 데님이라고? 데님 데질이네? 데님 데질이잖아 데님 데질이잖아 이것도 제주도 겨냥하고 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노락을 진짜 좋아해요 여기에 로고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제주도로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노락을 특히 좋아하는 게 저처럼 목이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가을이나 가을에 맨투맨을 많이 입는데 맨투맨 보다 이렇게 아노락으로 된 형태들이 목이 좀 길어 보여요 이렇게 그냥 반팔티 같은 경우는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뭔가 목이 살짝 답답해 보이고 짧아 보이는 느낌인데 이렇게 아노락 같은 거 입어주면 원래 이 안에다가는 블랙티를 입어야 예쁜데 모자도 짱 크다! 모자도 짱 커서 귀여워 이거 약간 모자 쓰니까 약간 바다 같은 이렇게 여기가 딱 V라인으로 돼가지고 목성이 굉장히 난리오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작아 보여요 아까 전에 반팔 입었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더 잘라 보이는 매직 매직 그래서 저는 가을 거울에 아노락 형태로 된 맨투맨가 웬만하면 입어요 끝! 힘들어 이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오늘 언박싱 끝났어요 아 너무 힘들어 뭔지야! 너 덕분에 진짜 한 3배가 됐어서 오늘 평가는 어떠죠? 저희 쇼핑 리스트평가 저 앞으로 한 4달간에 쇼핑 안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지우가 여기 간다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1회 어쩌리 한 거 거까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경제권은 사용하기 전에 컨펌을 받고 결제 서류 먼저 올려 저희 이제 먼지랑 같이 밥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 너무 힘들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